반갑습니다 박서현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과 같이 지구학1 연간 커리큘럼 가이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소개입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이 페이지는 항상 도망가고 싶게 만드는 페이지입니다 얼굴이 너무 달라 가지고 살을 빼고 다시 사진을 찍는다 라는게 지금 한 6년 째네요 그래 가지고 지금 이렇게 좀 오래전 사진을 쓰고 있는데 이 이상의 사진이 나올까 고민하고 있구요 이거 뭐 보정 살짝 한 겁니다 자 볼게요 선생님 뭐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현장 혹시 오고 싶은 학생들이 있으시면 현장 강의 공지사항에다가 시간표 올려 놓을게요 보고 싶으시면 그쪽에 오시면 되겠구요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죠 연간 커리큘럼입니다 연간 커리큘럼 이렇게 들어갑니다 선생님이 이제 정규 특강 모의고사 3가지가 있는데 일단 정규 강좌는 뭐 이제 선생님 메인 강좌죠 백약 개념편 기출편 들어가고 코어 특강 선셋 뭐 이렇게 나있고 선선백지 마법책 이렇게 했는데 작년 거랑 좀 비교해 봤을 때 선생님이 좀 커리큘럼 좀 풍부해졌습니다 작년에는 사실은 뭐가 없었냐면 선셋 백지 없었구요 데일리키스 챌린지 없었습니다 이게 없었는데 이게 들어간 그런 강좌라고 보시면 되겠구요 이게 작년에 커리큘럼 영상 찍으면서 이런 얘기 했었어 이거 히든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 드렸었는데 일단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면서 가보겠습니다 공개중 이라는 건 지금 강좌가 열려 있다는 뜻이에요 완강 다 된 강좌입니다 첫번째 특강에 기초강좌가 있습니다 지린다랑 용어 특강 좀 있다가 상세페이지에 설명을 해드릴건데 요거는 이제 기초강좌의 말 그대로 처음 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이 강좌를 수강하시고 그 개념편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 다음에 이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요거 다음에 이 순서냐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코어 특강 다음에 데일리키스 챌린지를 하시는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 왜냐면 이거는 좀 약간 최상의 난이도 최상난도의 문제들을 모아놓은 100문제 정도 모아놓은 문제집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나오자마자 출시가 되자마자 학생들이 많이 사줘가지고 이것도 이제 그 금방 절판이 됐었는데 지금 넉넉하게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일리키스 챌린지 2.0을 갖다가 올해는 다시 내놓을 계획입니다 이것도 백문항이니까 N제가 좀 풍부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상반기 요거는 이제 보통 어떤 학생들이 좀 많이 좋냐면 1등급인 학생들 현재 학원 N수생들 이런 친구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히든커리로 내가 내놓겠다 라고 했던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히든커리 하나 내놨고 요거 이제 선셋백제도 히든커리로 하나 내놨던 겁니다 사실은 올해 히든커리도 지금 준비중이 있는데 히든은 말 그대로 히든 숨겨져 있으니까 히든이겠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 요 사이에다가 뭘 하나 지금 집어넣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게 있는데 이게 선생님 성격상 뭔가 완벽하게 확정이 되지 않고 이렇게 질러놓고 가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겠죠 작년에도 내놓을지 말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는데 내놓은거 보면은 확률이 상당히 높을텐데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 커리큘럼을 새로 짠다는 것 자체가 교재를 새로 만드는게 모든 선생님이 다 동일하시겠지만 이게 사실은 그냥 그 뭐라고 할까 굉장히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어설프게 내놓고 싶지 않아 가지고 일단 히든으로 놔뒀습니다 여기 사이에 뭐 하나 준비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어 특강 여러분들 이거는 선생님 거의 시그니처 강자가 됐는데 주제별 고난도 특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되게 올해도 학생들이 평이 좋고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얘기하는 친구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굉장히 감사히 하고 있고요 올해 리뉴얼 하긴 할 건데 어 좀 제대로 선생님이 강의를 다시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코어 특강 워낙 완성도가 교재가 높아 가지고 리뉴얼 아주 심하게 많이 하지는 않거든요 항상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선삼백자 선색백제인데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선생님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선색은 새로 내놓은 거니까 아예 뭐 그냥 리뉴얼이라는 것도 없었고 선삼백제는 좀 많이 수정을 했었어요 한 80% 정도 선생님이 문제를 갖다가 갈아 엎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올해 퀄리티가 더 많이 좋아진 그런 상태라서 이것도 좀 고민해보고 후반기 커리큘럼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초반에 이제 다 결정이 되긴 할 텐데 어쨌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는 책은 정규 커리의 마지막에 보는 책 이거는 보통 추석특강으로 선생님이 많이 진행을 하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많은 학생들이 오셔서 추석특강 많이 들어주셔가지고 선생님이 강좌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모의고사입니다 선라이즈, 이클립스, 미드데이크 이게 사실은 이름이 여러 개인데 파이널은 데이브레이크고요 상반기에 있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따지고 보면 난도가 선라이즈가 아주 낮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올해는 전반적으로 난도를 낮추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수능 경향성이 시험 문제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전 모의고사를 난도를 살짝살짝 조정을 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올릴 거라서 좀 어려운 모의고사를 여러분들 풀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선생님이 가장 추구하는 기본기가 필살기다라는 게 도대체 뭔지 모의고사에 녹여내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많은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좀 좋아해 주셔가지고 선생님이 작년 대비 판매량이 더 많이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모의고사 하나 만드는 게 상당히 로드가 많이 걸려가지고 선생님은 선생님 연구실에서 다 만듭니다 어디 뭐 외주를 주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냥 사오거나 그런 게 없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다 제작을 하거든 그래서 그 모든 제작 과정에 선생님이 다 참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아주 품질이 좋은 그리고 문제가 괜찮은 모의고사를 또 만나보게 되실 겁니다 지금 현재도 지금 제작 중이긴 하거든 우리가 현재도 제작 중이라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풀세트 딱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1등급 딱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공부하시고 알겠지? 자 그러면 상세 페이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 정규 커리큘럼에 이제 100개가 있겠죠 개념편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개념편은 선생님이 매년 굉장히 힘을 많이 쏟는 강좌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개념과 용어 위주의 완벽한 수능 대비 학습을 갖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당연히 다 분석을 해가지고 핵심 내용 수록했고요 그리고 인강 버전과 현강 버전 두 가지로 병행 업로드 예정이고 현강 버전은 당연히 좀 늦게 올라갑니다 현강이 10일 말에 개강하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출편입니다 기출편은 이제 1호 개정 이후에 수능평가원 학평기출 기출편은 여러분들 처음 하는 친구들은 강의 꼭 들으세요 알겠죠 내가 사실은 이제 인강 강사기도 하면서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내가 사실 저거로 되게 부끄러워하는 게 뭐냐면은 얘들아 내 강의 들어와서 꼭 들어와야 돼 이렇게 약간 약장수 같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그런 말 잘 안 하는데 보니까 들어야 되는 애들이 있더라고 이거는 이거는 이게 어차피 여러분들 뭐 단강자로 사는 친구들은 고마운 마음이고 혹시 패스로 이걸 갖다 사시는 친구들은 시간을 위해서 꼭 들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주행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 문제풀이에 필요한 논리적 사고구조 이거 정확하게 선생님 전달해 드리거든요 선생님 기출은 내가 내 입으로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좀 많이 다르게 찍어요 선생님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내용들을 갖다가 정말 압축적이고 논리 정연하게 선생님이 다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풀이의 그 사고의 흐름들 있잖아요 선생님의 흐름들 이거를 그대로 가져가면 수능장 가서 여러분들을 담아줄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걸 한번 같이 도전해 보자고 알겠지 열심히 찍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출편은 처음 하는 친구들은 노베이스다 그냥 쭉 다 들으세요 풀고 쭉 다 들으세요 알겠죠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이 기출편 사실은 개정 이후에 모든 과정 모든 문제가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되게 많잖아 700문항이잖아 개정 이후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정규 커리큘럼 코어 특강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시그니처 강좌인데 이게 한 6개 정도 주제를 갖다가 씁니다 고지자기, 절대연령, 별, 외계행성 탐사, 우주론, 기후변화 여행 6개 주제입니다 내가 이제 여기 엘리뉴가 원래 있었는데 엘리뉴는 빼버렸는데 엘리뉴 강좌가 사실 되게 좋았었어 그래서 그거는 살짝 고민은 해 볼게요 근데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건 히든하고 다른 얘기 해야 되나 알겠지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최고 난이도를 어떻게 취재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가냐면 강좌가 이런 식입니다 처음에 예를 들어 아무거나 해보자 예를 들어 별 파트야 별 파트가 나왔어 그럼 별은 제일 어려운 게 별의 물리량이거든요 그리고 HR도 나오는 건데 그러면 별의 물리량이 뭔지에 대해서 처음에 물어봐도 되게 쉽죠 뭐 광도가 뭐니 뭐가 뭐니 뭐가 뭐니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 이 광도를 이용하면 또 뭘 물어볼 수 있니? 어? 예를 들어 반지름 이용하면 뭘 물어볼 수 있니? 표면 온도 이용하면 뭘 물어볼 수 있니? HR도에서 어떻게 표현되니? 이게 사고의 흐름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완벽하게 내 스토리가 이어져 있어야 되거든 근데 애들이 그게 안 돼 그러니까 문제를 딱 보면 이건 뭐부터 손대해야 되는지 모르고 이런단 말이야 근데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빡빡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조금만 훈련하시면 되는 부분들이라서 내가 이 모든 주제들 이 여섯 가지 주제들을 다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 겁니다 알겠지? 그렇게 공부해야지 여러분들 공부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나는 이런 얘기도 들었어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이렇게 논리적 사고를 확장하는 방식을 공부를 하니 다른 과목에도 적용이 되더라 그러니까 본인 거를 만들어 낸 거야 그 친구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드리려고 목표를 한 겁니다 내가 들은 얘기 중에 가장 기분 좋은 얘기였어요 왜? 공부를 제대로 하는 법을 알려주는 거거든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법을 알려드리고 싶어 선생님이 피지컬 키우는 거였잖아 그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료에서 보면 현장 버전을 좀 업로드할 계획이니까 그렇게 참고해 보도록 하시고 아니면 작년 거 들어도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인데 들어도 됩니다 알겠죠? 코어 특강은 완성도가 워낙 높아가지고 상관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앞에 초반에 기초 파트 쌓아가는 건 바뀔 리가 없잖아 그리고 난도가 높은 문제들을 갖다 수정을 해요 우리가 보통 그래서 그걸 갖다 보여드리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 선 300제입니다 어 우리 그 N제인데 이거는 중난도에서 상난도 정도의 우수문항 300개를 선별해서 수록하는데 사실은 이제 2점 3점 섹션을 구분해서 수록을 할 계획이에요 올해는 근데 그냥 2점짜리가 아니라 한 정확하게만 2.7점짜리 정도 꽤 있습니다 그냥 2점이라고 말하기에 좀 민망한 문제들도 있고 3점짜리들도 한 3.5점 정도 문제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서 풀도록 하시고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것도 기출문제 해설하는 것처럼 꼼꼼하게 첫 문제부터 마지막 문제까지 선생님 다 해설해 드릴 테니까 어 2025년 7월 중순에 개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요겁니다 선셋 선셋은 이것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올해 고난도 우수문항 수록을 했고요 백문항 수록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두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일단은 리뉴얼하는 방식이나 아니면은 아예 그냥 새로 내는 방식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 고민을 해보고 선생님이 요거는 아직은 좀 시간이 있어 가지고 7월이라서 어 지금 회의 중이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교진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문제들 이건 고난도 문제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전부 다 4페이지 문제나 아니면 전부 다 3점짜리 어 그러니까 3.5점 이상 문제들 만 모아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 좀 공부 잘하는 친구들한테 인기가 진짜 많았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에 보는 책입니다 이건 추석특강으로 하는 거고 10월 초 올해 추석이 이제 10월 초라서 그때 개강을 할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9월 말 10월 초일 때 개강을 할 거니까 써머리 강좌입니다 올해 책인데 내년 책은 이렇게 안 나오고 아 이거 선생님이 책 보면서 좀 민망한 게 선생님 얼굴이 붙어 있어요 여기에 그래가지고 애들이 그 마지막 날에 와가지고 여기다 사인해 달라고 그러는데 내 얼굴에서 되게 민망하더라고 근데 선생님이 그 인간 강사지 막 그 저건 아니잖아 무슨 연예인 놀이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나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되게 좀 민망하긴 했는데 어쨌든 애들이 보고 많이 웃더라고 들고 다니기 부끄럽다면서 좀 미안한 얘긴 한데 어쨌든 그랬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은 특강 커리큘럼입니다 특강은 요렇게 갈 거야 지린다 지린다 지린다는 기초 강좌입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전범위 다 다룹니다 노베이스 학생들 이거 들으시고요 제로 베이스 학생들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기초 탄탄한 틀을 만들어 주는 거니까 전체 내용 다 다룹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게 내용이 잘 안 와다 지구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거 그냥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 듣고 다니세요 듣고 그냥 알겠죠 내용이 안 어려우니까 그냥 이렇게 길 다니다가 그냥 앉아서 들어도 되고 그냥 틀어놓고 그냥 계속 듣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라디오처럼 계속 각인효과가 나타나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 뭐 공부하는 걸 계속 듣고 있는 건 재밌는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짜투리 시간을 조금 활용해서 공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짜투리 시간 활용하는 건 나중에 캐스트 같은 거 찍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뭐 이런 거 있잖아 옛날 말로 하면 뭐 서울대식 공부법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강 다 해놨고 작년에 찍었던 거 그대로 쓸 겁니다 그냥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용어 특강도 이제 찍었던 거 그냥 쓰는 건데 이거는 지린다 전 단계의 강좌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지구과학 용어가 이제 입에 안 붙는 친구들이 있어 그런 친구들은 용어 하나도 모르면 들으셔야 돼요 알겠죠 이거 들으시고 배경지식 총정리하는 거니까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재 pdf는 무료로 제공하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데일리 캐스트 챌린지 1.0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거는 고난도 문제입니다 고난도 문제고 이거는 선셋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거의 커리큘럼에서 문항 중에 제일 어려운 거 골라라 그러면 데일리 캐스트 챌린지입니다 이게 제일 상급이야 알겠지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 많이 실어놔서 고난도 이제 신유형 문제나 낯선 문제들 갖다가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푸시면 도움 되게 많이 되실 겁니다 이거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2.0인데 이것도 이제 올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거 한번 문제를 만들어 볼 테니까 여러분들 똑같은 패턴입니다 패턴은 똑같은데 그냥 2탄 나왔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문항 딱 실어놓을 테니까 데일리 캐스트 챌린지 1.0 해놓고서는 아 난 너무 좋아 이게 내 체질인 거 같아 난 이런 문제 더 풀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이제 2.0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모의고사 커리큘럼입니다 모의고사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이게 일단은 시즌은 시즌별이라서 3월 학평 대비이긴 한데 썬라이즈도 여러분들 그냥 수능 대비로 보셔도 됩니다 2회차가 들어가 있고요 이건 제일 먼저 개강하는 거라서 학생들이 많이 사랑해 주는 그런 모의고사입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고 있으니까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근데 이건 개념 끝나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도 이제 N수생들은 그냥 바로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이클립스 모의고사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그 연계교제 여러분들 참고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 경향성을 맞춰 가지고 만드는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회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미드데이 미드데이는 이제 6평 대비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2회분 나올 거고 아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부 다 전범입니다 아시겠죠? 전부 다 전범이에요 5월달에 6평 대비로 나올 거니까 보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은 이제 데이브레이크가 우리가 이제 파이널 메인컬인데 총 3회분 시즌당 1,2,3시즌이 있는데 1,2시즌은 9월 평권 대비로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좀 일찍 나옵니다 이게 그리고 시즌3는 9월 9평 출제경영 반영해서 수능 대비 모의고사인데 시즌1,2가 2025년 8월 시즌3가 2025년 9월 예정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올해도 다 품절됐습니다 학생들이 좀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잘 팔려가지고 이제 열심히 만들게요 근데 나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런 말 하면 되게 더 건방진 말일 수 있는데 난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진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아 선생님 그 지금 안 보이지만 이제 원형 탈모가 생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아 지금 거의 낳고 있어요 낳고 있는데 선생님 이거 가리고 있어 알겠지? 보여주세요 이러지 말고 어쨌든 그 정도로 빡세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왜냐면 그리고 내년 가고도 적당히 할 거면 안 할 거예요 알겠죠? 적당히 할 거면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방식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원래 공부 그렇게 하는 거 애들아 알겠지? 적당히 할 거면 안 하는 게 나아 어쨌든 자 볼게요 등급별 추천 커리큘럼 아니 이 얘기 뜯고서는 난 적당히 할 거라서 안 할 거다 이러면 안 돼 공부는 해야 되는 거야 원래 자 등급별 추천 커리큘럼 볼게요 일단 생노배 아이 아무것도 없다 처음 한다 이런 친구들 읽어 들읍시다 지린다 용어특강 같이 들으시고요 얼마 안 됩니다 양이 그리고 백야 당연히 개념 들어가셔야 됩니다 심화는 코어인데 이거 해가지고 할만하면 하세요 이건 알겠죠? 근데 문풀은 300제 먼저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파이널은 앞에 있는 모의고사 먼저 푸세요 알겠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기초가 들어가요 생노배 학생들은 지원 등급이 부끄러울 정도로 써놨네 볼게요 부끄러워하지 마 수능 때는 전혀 부끄럽지 않을 거니까 알겠지? 자 그 다음 됐고요 쭉 됐고 이거 봅시다 중위권 지원 공부 경험이 있고요 한 3, 4등급 정도 나온다 내가 뭐가 이제 잘 안 풀려 그런 친구들 당연히 백야 먼저 하시고 그 다음 코어 가세요 이런 친구들은 알겠죠? 한번 경험이 있으니까 개념을 두 번 하는 거니까 코어 가시고 그 다음 300제랑 선셋 풀어보시고요 그죠? 파이널은 이제 미드데이 데이브레이크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위권 학생이다 상위권 학생이다 메디컬 스카이 노리고 있다 지난 수능 때문에 한 문제 차이로 2등급 받았다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념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요 백야 코어 보시고 백야는 여기서 이런 친구들은 혹시 뭐 너무 잘 알고 있으면 건너뛰셔도 됩니다 그냥 기추를 푸세요 차라리 기추를 푸시고 그 다음 심화는 한번 들어보시는 거 좋고요 문제 풀이는 선셋이랑 데케첼 푸세요 이런 친구들 알겠지? 데케첼 앞에 너희들 하위권 중위권까지 데케첼 없었잖아 그치? 데케첼 없어요 여러분들 어떤 친구가 이거 올려놨더니 거기다가 데케첼 이렇게 써놨잖아요 대가리 깨진다고 이거 머리를 많이 쓰셔야 됩니다 알겠죠? 아 근데 머리 써야지 실력이 올라가지 그치? 데이 브레이크까지 가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 요거 문제 빡큐입니다 빡큐 내가 맨날 빡큐라고 하는데 봐봐 완전 노베입니다 백야 수강 전에 지린다와 용어 특강 중 태길하자면 어떤 강좌? 당연히 지린답니다 아시겠죠? 지린답니다 요거 먼저 들으시고 단어가 안 와다 하면 그때 용어 특강을 들으세요 이런 친구들 자 두번째 수능 기초강좌를 패스하고 백애부터 수강해도 괜찮을까요? 상관은 없습니다 선생님이 다 설명해 드립니다 아 이거는 왜 그러냐면 조금 더 거부감을 덜하게 하기 위해서 백야 강좌 전에 지린다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세번째 지구학원 전범위 개념은 언제까지 학습을 끝내야 할까요? 이건 사실 시점이라는게 존재하지는 않는데 내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바는 상관기 그러니까 적어도 한 4월 전까지는 끝내시는게 좋긴 합니다 이거는 개념 뿐만 아니라 기출까지야 개념 기출은 세트야 애들 항상 개념 기출 같이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고 백의 개념편지 인간버전 형광버전 이거는 취향입니다 근데 조금 더 천천난 템포로 가는게 인간버전이야 왜냐면 내가 애들도 없는데 혼자서 너 알지? 그래 이거 미친 사람 같잖아 그렇지? 그러진 않거든? 지금도 아무도 없어요 피디님하고 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생들 있는거 좋아하시면 형광버전 들으시고 아니면 인간버전 들으시면 됩니다 형광버전이 조금 더 빠릅니다 스피디합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선생님 1년 교재 컬렉션 이건 내가 좋아해서 넣는 그림인데 많이 열심히 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오글거리긴 하는데 이벤트 이상의 것이 떠오르지 않아서 내가 항상 쓰는 건데 우리 오늘부터 1일입니다 당장 공부 시작합시다 알겠죠? 당장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고 1년 동안 여러분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공부하는게 하지만 나는 이런 생각을 해 우리가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게 되거든요 근데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노력을 덜 한 겁니다 우린 이런 생각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알겠죠? 너무 티 같니? 되게 티 같긴 해요 선생님이 하지만 나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얼마 전에 그 소설 읽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가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루려면 세월에 노력을 묻어야 된다 그 세월에 노력을 묻어야 돼 근데 그건 맞는 말이야 진짜 그 세월이 얼마나 그 시간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나의 내공과 나의 실력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좋고요 항상 한순간에 뭔가 빵 뛰는 드라마틱한 건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면 얘들아 뭘 해도 되는 사람이라서 경쟁상대가 아니야 알겠지? 나도 가끔 있어 한 십만명이 한 번씩 만나거든 근데 그런 사람은 내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나와 같은 사람이고 나와 같은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세월에다가 노력을 계속 쏟아 부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한 번 가봅시다 열심히 한 번 해보고 끝까지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에는 정신을 못 차리겠다고 힘들어서 나도 근데 그 정도까지 해야 되더라 알겠지? 같이 한 번 끝까지 달려보자 나는 힘든 걸 알면서도 달리는 사람이 더 힘들거든 같이 한 번 힘들어 봅시다 그래서 대신에 수능 날 같이 웃자 알겠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공부하러 갑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끝